엠지엠에이 플레이 우주소년 뭘까요? 쿵쿵쿵쿵쿵 제가 뽑아볼게요 여름이니까 여름이가 뽑아줘요 여름마다 꼭 듣는 노래 딱이네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무더운 여름날 이 노래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추천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? 몇도예요 오늘? 30도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요 무더운 여름날을 신나게 보내시라고 신나는 선곡했습니다 난 나 이렇게 차 늘 차차로 아 신난다고요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흔들어봐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맛있게 수박 드세요 맛있게 수박 드세요 두 사람 빨간 맛 궁금해하는 퀸 저 왓 세이 왓 사져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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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캔디샵 자옥 퀸 해주세요 이 노래는 최고 시작 사져봐 저 왓 그 노래는 그 노래의 그 노래는 그 노래의 그 노래의 그 노래의 그 노래 클레이 엔지엠에이 여러분도 즐겨보세요